황량한 사막에서 한쪽 팔과 다리가 없는 한 여자가 죽을 힘을 다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철문 밖으로 버려진 여자는 알렌 베드베치라 불리는 이곳은 범죄자들만 모아 격리해 놓은 황량한 사막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다 부서진 차를 발견하고 사진을 보던 그때 카트 하나가 다가오는데요. 묶여있는 알렌에게 톱을 들고 다가가더니 한쪽 팔과 다리를 썰어버립니다. 이곳에선 인간고기로 재화를 구입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사지가 잘려나가며 가축처럼 취급받고 있었죠. 알렌은 발버둥치는 벌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온몸에 똥칠을 하는데요. 여자가 물들어간 사이 연장을 챙기는 알렌 살고 싶던 의지로 기어가던 그녀는 스케이트보드를 발견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점점 지쳐갔고 까마귀들까지 그녀의 죽음을 기다리던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카트에 태우더니 그녀를 어디론가 데려가는데요. 남자는 그녀를 안식처에 내려주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자가 하는 말에 호기심이 생긴 알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단 하나에 대해 고민하던 그녀는 그것이 복수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비 없이 인간을 도룩하지만 생존을 위한 선택일 뿐 그들 역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아이를 발견하고 다가가는 알렌 Yeah, you're a bridge person. You're just out here looking for plates. Looking for plates. Honey? Stay back. Just your kitty people too. You're just trying to live out here, same as you. Ain't easy for me neither. 카테를 끌고 가던 노인은 아이가 알렌을 따라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알렌은 아이에게 토끼를 사줍니다 그 시각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해 시체를 발견한 마이애미맨 노인은 노트의 빈 부분을 찾더니 자신을 그려주길 원하는데요 그는 그림을 마음에 들어하며 아이가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날 밤 안식처에선 파티가 열리고 안식처 사람들이 열광하는 드림이란 남자가 나타납니다 꿈을 찾으라는 그가 이곳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법은 바로 환각 성분이 든 약이었죠 아이는 드림이 데려가버리고 안식처를 벗어나 사막을 헤매던 알렌은 마이애미맨과 마주치는데 다음 날 알렌을 깨운 그는 아이를 찾아오라고 협박합니다 내가 수건을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딸씨? 내가 못 찾아라? 알았다 그의 건지 그래서 나의 배에서 내가 친한 친구야 저는 그냥 띠는 모든 것만큼 나의 배에서 그니까 Wait! 잠시만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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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식량과 탈것을 챙긴 그는 아이를 찾기 위해 알렌을 보호하는데요. 그가 이곳에 온 건 단시 불법체로 자란 이유였죠.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이애미맨 그때 지나가던 남자가 그녀를 안식처로 데려갑니다. 카트를 끌던 노인이 죽어가던 그를 구해주고 그가 있던 자리에서 노트를 발견한 알렌은 그림을 살펴보다 아이를 향한 그의 진심이 느껴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드림의 여자들과 함께 있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노인은 마이애미맨을 오토바이까지 데려다 주는데 스노우볼을 보고 잃어버린 딸이 떠오른 마이애미맨 드림을 찾아간 알렌 여자를 거느리며 황제처럼 살고 있는 그는 그럴듯한 개소리를 늘어놓는데요. 노인은 마이애미맨 이곳에 있는 대가는 잠자리 상대가 되는 것 알렌은 그럴 생각이 없었죠. 드림은 아이를 넘겨줍니다. 안식처를 빠져나와 한참을 달리던 두 사람 앞에 마이애미맨이 나타납니다 알렌이 찾아 헤맸던 단 하나는 실체 없는 꿈으로 보장된 욕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감정 바로 사랑이었고 세 사람이 토끼구이를 먹으며 끝나는 이 영화는 원제는 더 배드배치 넷플릭스 제목으로는 버려진 자들의 땅입니다 각종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을 수상한 애니 릴리 에머포어 작품인데요 2021년 전종서의 헐리우드 진출자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으로 베네치아 영화제의 황금사자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힘과 식욕을 상징한 제이슨 모모와 곰이라는 허상 뒤에 지배와 성욕을 상징한 키아노 리브스 마치 신과 같은 구원자 역할을 냈던 짐 캐리 등 화려한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지만 난해한 비유들로 가득하고 예술성에 초점이 맞춰진 영화라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